자, 돌아왔어요. 밥 안 치고 왔습니다. 밥 안 치고 애들 밥 주고 난 씨발 가정적인 남자니까 얘들은 아스텍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구 한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거든. 그래서 손 넘기고요. 어쩔 수 없죠. 얘들은 즐거운 원정에 못 참가는 거지. 아스텍이 남았습니다. 팀으로 하고 저 모여 몽골하고 다 잡았고 이제 아스텍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빨리 게임을 끝내잖아요. 근데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클리어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즐겁게 하시면 돼요. 막 소설 십덕들처럼 소설을 쓰시든 막 이야기를 만들어야든 아니면 이 캐릭터 보고 딸을 치시든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시발 자꾸 리스보내는 장군들이 죽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플레이하는 거는 그냥 게임하는 요령을 배운다. 아저씨한테 배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턴넘깁니다. 야 시발 로마에서 지금 그 뭐야 이거 군대 수송이 왔더니 또 로마의 장군이 생기네. 진짜 씨... 개 짜증났냐고 자 지구는 둥글다는 말씀대로 아직 안 떴습니다. 아무튼 나처럼 할 필요는 없어. 나처럼 하는 게 물론 게임을 잘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게지만은 자 지구는 둥글다가 떴습니다.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죠. 지구는 둥글 돼요. 자 지구는 둥글다가 뜨고 해군 조선소라는 걸 지어줘야 이제 카락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보통 시간이 이때쯤 되면 이제 이베리아 지역 도시들은 다 대도시 거대도시는 돼야 돼요.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콩기스타돌의 어... 콩기스타돌을 저는 안 먹는데 저는 기병을 어차피 승부를 보니까 저는 콩기스타돌을 안 먹거든. 어차피 그 안 뽑아도 이기니까 콩기스타돌이가 되게 좋은 유닛인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유럽으로 갖고 올 수가 없잖아. 신대륙에서만 쓰라는 건데 아즈테크 청동기 시대에 못 벗어난 놈들 그거 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재미가 없더라. 자 턴 넘깁시다. 예루살렘이 또 왜 장군이 있어? 자 턴 넘기고요. 자 리스보아에 계속 장군이 생기네. 자 세 턴 남았고 예스 리딩드 맨아 쇼 예스 로드 위드 오너로 메인 캠프맨 위 레스트 여 2단자 왜 이렇게 많냐. 포르두깔은 캐러벨이구나. 아 아니네. 그란데 크락이죠. 영파 하느씨도 왜 그래. 흫 자 2턴 오 2단이 왜 이렇게 많아. 2단이 세 마리 났죠. 여기야. 아구나. 귀 차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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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로아가 성체를 찍었어요. 동굴로아가 성체를 찍었어요. 스포 그렇네 네 예 내 건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짜레온 한 곳! 한 곳! 한 곳! 한 곳! 딱 한 부대네. 그 과정이 하나가 또 죽네. 한 곳! 한 곳! 한 곳! 한 곳! 한 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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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대는 다음 턴에 브라질로 갈겁니다. 자, 드디어 갑니다. 암살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다른 세력을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직자를 뽑으면 거의 자동으로 추기경이 돼요. 그래서 쉽게 잡아요. 쉽게 없애요 저걸. 다른 세력이 있으면 물론 이런 방법은 못 쓰겠죠. 저기 어디에요? 브라질로 갑니다. 폭풍 때문에 얘들이 안죽게 잘 우리가 세이브해줘야 돼요. 폭풍 때문에 죽음 그냥 개죽음이거든? 태블릿은 이제 정체네? 걔들은 한자만큼 한자가 특이한거지. 한자가. 한자는 의미 하나의 글자 하나의 의미 하나니까. 글자를 조합함에 따라서 이름이 끝도 쉽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유방 그 다음에 성기 그 다음에 자지 이런 이름도 많았는데 아니 많긴 안하고 그래. 한 번씩은 있었네. 한자가 대단한거죠. 양놈들은 이제 그니까 어 예를 들면 페니스라는 이름을 진다고 치면 걔들은 어 우리나라 그니까 중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창의적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다 다 죽냐? 추기경이 죽은 것도 뭐야? 왜냐면 걔들은 그 관습적으로 쓴 이름도 정해져있고 그게 일종의 계급을 반영하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름을 피너스라고 짓고 나서 그거는 예를 들면 아구스티누스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게 구라칠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니까 중국이나 그니까 이름을 성기 이런식으로 짓죠. 흐흫 자 볼까 요새고 아 뽑자마자 지금 바로 성직자가 그게 되죠. 추기경이 되죠. 마녀 없... 없었네? 추기경은 보통 마녀한테 마녀는 이단자에 당하지 않는데 보통 그래 보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 터넌넣는다. 네 우리는 거기에 이럴 수 없지. 제 요새는? 자 신대류 발견 리액트 동미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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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능력이 놀랍한 새로운 나라에서 또 또 새로운 세상에 누가 어떤 능력을 찾는 어떤 능력을 찾는 네 포르탈해자 야, 이건 내가 군대 너무 적게 가지고 온 거 아이가? 초대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다 포르탈레자의 병력이 저렇게 많았나요? 망한 것 같은데? 오더스? 풀 세일! 예스 마누리! 플러팅 코스 나아, 마누리! 예스! 턴 넘깁시다 포르탈레자 어, 아니구나 다행이다 자, 탐락시켰고요 성으로 바꿔줍니다 다행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가다보면 언젠가는 돈 될 거리가 있겠다 싶었겠죠 장사꾼들 생각이 그렇지 자, 턴 넘깁니다 제 사항은? 완전 사항은? 네, 마누리! 네! 제 사항은? 생각보다 많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안 늘고 죽고 말이야 자스텍 친구들을 발견했죠 아스텍들 자, 아스텍 친구들을 발견했다 뭐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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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명절 그 계산해보고 왔을까요? 그때까지 아마 지구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은 있긴 했었을 텐데 계산까지 했을까? 절자는 상륙했고용 그 등진들은 그... 그 상대방을 예의바르게 대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됐었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좀 있었죠 자, 믿고 스키치고 틀락스칼라 틀락스칼라 네, 계획하고는 원래 좀 달라졌지만은 일단 한번 쳐봅니다 자, 턴넘기고요 면도시키네... 자전, 자전 돌릴까? 아, 자전 안되네, 자전... 아, 자전하고 싶다, 자전하고 싶다 이제, 이제 귀찮다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다 이제 틀락스칼라 칩니다 틀락스칼라 칩니다 몽골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쉽게 페르시아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북중국에 있던 세력이 예를 들면 북중국에 있던 이제 국가가 그...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곧장 이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를 친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몽골이시발 금나라나 아니면 다른 다른 놈들을 다 놔두고 바로 페르시아를 칠 거라고 생각이 났겠어요 예를 들면, 설마 저 새끼들이 날 모욕죄로 고소할까 예를 들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설마, 아이돌 그룹이 아니,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하는데 설마 보통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자, 장군 잡았고 그니까, 그니까 금나라가 살아있었지 그니까 금나라를 누가 가만히 놔두고 중... 그니까 중국에서 놀던 놈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몽골 저기 저 북쪽에서 놀던 놈들이 갑자기 페르시아를 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옛날에 고대에 이제 월진 아니면 고런 친구들이 뭐, 페르시아로 건너온 역산이 있었지만 근데 걔들도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해서 아니면 원래 본토에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로 온 거지 사실은, 만약에 걔들이 거기서 멀쩡히 살 수 있었으면 페르시아로 드리락치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몽골은 시작 쫓겨난 것도 애니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아마 졸라놀랐겠죠 자, 트락스칼라 먹었습니다 트락스칼라의 맨 처음 생긴 건 모르는 시작 아, 도둑 길드였네 도둑 길드였네 기가 좀 차네요 도둑 길드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가 없어 왜 짓는 지혜가 안될 정도로 쓸모가 없는 건물인거 같아 어? 콩기스타도레 콩기스타도레 콩기스타도르가 단수고 콩기스타도레스가 복수일걸 아마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이거 신대륙이네 그걸 못 짓네 성을 못 만드네, 그죠? 성에 의존하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겠다 저, 트락스칼라 일단 먹었구요 저, 트락스칼라 일단 먹었구요 저, 트락스칼라 일단 먹었구요 그 와중에 히네테스도 나오고 그 와중에 히네테스도 나오고 어, 저 친구들은 트락스칼라... 트락스칼라를 포기했습니다 어... 저 친구들은 트락스칼라... 어... 저 친구들은 트락스칼라를 포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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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 오늘 되게 기쁜 날인데 나한테는 자, 그래서 썸네일은 바꿔봤습니다. 틀랑스칼라는 아마 충분히 요걸로 그가 될 거고 보완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 10세들이 나를 포위했지? 자, 사실 좀 더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았을 거 같애. 좀 더 고생하다가 그 새끼가 죽인 사람만큼 사람들만큼이나. 근데 하늘이 좀 무심하시대. 그런데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망하는 꼴을 당하고 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새끼의 자식이 하는 출판사 책도 잘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관대,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 또 있잖아. 막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가 씨발 용서받아야 돼. 자기가 용서해야 될 그런 주체가 아닌데. 그런 반대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아름답네, 그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쉽네요. 야이씨, 뭐 좀 많이 죽냐? 아, 깜깜해. 아, 깜깜해. 앞으로는 정치가 더더욱 더 서울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마 앞으로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더욱 지금 같은 일을, 과거 일을 청산할 기회가 더 줄어들 거예요. 서울 친구들은 이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서울 친구들은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많겠죠. 자, 포로가 1,600명입니다. 옛날에는 정치가 지역 중심으로 돌아갔었거든요. 아직, 아직 이제 서울로 완전히 그게 사람들이 몰리기 전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서울 중심으로 완전히 제 편이 돼버려서 지역 관련한 얘기들은 점점 입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턴 넘깁니다. 광주 사건도 5.18 사건도 이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고 아마 아마 이제 패션 진보 운동하는 분들의 아, 씨바. 이건 또 뭐야? 패션 진보 하는 분들이 아마 그 의제를 먹고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난 생각이 듭니다. 마이 로드! 이 타이도의 배틀은 우리에게 전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 이씨... 나 이 새끼들 공격 안하고 그냥 좀 몇 턴 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성질이 졸라 급하네, 그치? 근데 얘들이랑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 없는데,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이거 그 쓰레기거든? 이 병력 이거? 틀락스칼란 욕명대라는 놈들인데 신대륙에 욕명대가 다들 쓰레기예요. 일단 유럽군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제 때에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자. 그럼? 이게 이 형 속도 못 들었다. 이 형 속도 못 들었다. 우리 형 속도 못 들었다. 어, 아. 성도 못 들었다. 얘들이 그걸로 합류해야 돼 얘들이 최대한 광장으로 합류를 빨리 해야 우리가 뭔가 승산이 생기는데 너무 늦다 자, 저 선발대는 일단 들어오고 있고 난 머스킷 티온줄 알았는데 화승총 병이네 장군 잡았나요? 세기는 센데 미디블2 자체에 그... 지형이 있잖아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디블2 총병은 제대로 활약을 못해요 엠파이어 토탈은 전투 지형이 대체로 다 평온이잖아요 아니면 구름 조금 있거나 틀락스칼란 애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잘 싸워주고 있다 근데 미디블2는 불곡이 항상 크거든 구름이시죠 그게 구름이 아니라 무슨 산 몇 개씩 있는 것 같이 역시 총병은 엄폐할 곳이 뭔가 있어야 좋구나 쓸만하구나 알값이 나 전투 시장에 어떻게 하죠? 그거 옛날에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이겼습니다 아, 그럼 되나요? 근데 대열 정리 안 해도 충분히 빨리 쏘는데 뭐 기관총 정도로 쓰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이겼고요 솔직히 틀락 스칼라에서 질 줄 알았는데 무게 없다 자, 얘들이 대신 포위하고 다 옆에 있는 이 친구들 잡습니다 아, 그럼 바로 쏘요 또? 이벤은 성 주변이라 그런지 숲이 좀 덜하네 아츠텍군 오면 옛날에 로마원 있잖아 로마원의 게르만 삼림 생각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혈압이 오르죠 게르만 삼림 그 씨발 보이지도 않는 그 숲 에다가 배치해놓고 AI는 잘 움직이는데 사람은 씨발 그 병신같이 싸워있는 그 맵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그게, 그게 이제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그게 진정한 이제 뭐 전투 진정한 전투, 막 위대한 전투 그런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사실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 자, 한 번에 붕괴시키는 거는 실패했고요 한 번에 붕괴시키는 게 제일 깔끔한데 이거는 실패했고 자, 2차 돌격입니다 저거 튀냐 저거? 자, 김재규의 전사대 보이고요 장군을 못 잡았다 자, 됐습니다 자, 턴 넘기고 자, 지원군 먼저 도착했습니다 별 의미 없다 자, 사격시오 고대도시 이새끼 방금 내가 다 잡지 않았었나? 그새 뭐 또 만들었네? 자 철롤라 먹었구요 자 이건 재미로 한번 싸웁니다 범수야 안녕? 오랜만이네 저건 재미로 한번 싸웁니다 요거는 본토에서 뽑아온 용병 군단입니다 원래 사실 저 보병 안쓰는데 아직 대가고 싸울 때 이왕 뽑았으니까 그치? 다음 시간에 거의 다 다시 들어서 ittel니돔 슬플맨 요 소고기 옆에 제공 뭐, 있으니까 써야지. 자, 김제규의 전사대. 내가 10월 26일 라지텍을 잡았어야 됐어서. 자, 이겼고. 저는 트로이 안 합니다. 대본적 없어요. 이 새끼는 대머리네. 20살인데, 불쌍한 놈. 숫자가 깎아받아. 자, 턴덩깁니다. 촐롤라는 포위됐고. 그냥 데리고 온 거야. 주변 도시들도 점령해야 되니까. 촐롤라는 아직 대간데 포위 당했는데. 자, 괜찮구요. 왜? 길을 쳐맞고 지랄이야. 쫄고 갑니다. 아, 숲, 시발 숲. 촛같은 숲. 짠. 로마 원 생각나는 숲. off. 마사지. 같이 데리고 온. 탈. 투자필이다. 우앉. 턴덩ى. 안 보이잖아 안 보인데 이걸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뭐야 싸울 거 아니야 자 잡았어요 알모가버르는 거의 1티어짜리야 얘가 자 돌파했죠 그대로 자 김재규 전사대 아 누구이냐 대기 였고요 대기 였고요 이 친구들은 테노치티 딜란으로 갑니다 터넘기고요 자 애들은 포기 포기했죠 니가 그렇지 새끼들아 카파가 성체네 그래서 기병으로 알모가버르한테 돌격하면 알모가버르가 졸라색 졸라 기병을 잘 잡는구나 금리대로 돌격해도 가끔 그 뭐야 많이 죽어가지고 뒤로 물려야 될 때가 있던데 어 이 뭐고 징신새끼들 이 지금 이거 빛 수도 이거 빛지 이거 어 구혈전명이 있네 가끔 아스텍이 허점을 비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세계는 지배적인 문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문명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크기에서나 힘에서나 세계를 재패하는 우리 제국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수도는 문명세계 중심이 되었고 당신의 얼굴이 세계진 동전은 멀리 동양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당신의 가문의 문장은 지금까지 쓰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이 그들의 업적을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샤를데즈의 이름은 이제 곧 잊혀질 것입니다 당신의 왕조와 유사는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해야죠 자 어 테노치티틀란 점령하면서 아스텍 망했습니다 그란데카라기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병과야 그란데카라기 네 오늘 방송 끝이에요 세긴 졸라 세네요 자 324승 27패 324승 27패 어 185턴입니다 뭐 가게도는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요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우리 킹왕 장 엠페럭께서는 누구시냐면 킹갓 엠페럭께서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레반에 있네 네 그렇고 몇 번 바뀌었어요 구강은 1448년이고 자 자 이게 턴이 많아가지고 그럴걸 인구순위 총순위 군사력순위 잘 보이지가 않네 미리 불통이 그게 단점이네 거의 초반에 다 망하니까 이게 턴이 스케일이 커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얘들은 뭐죠 얘 아즈테인가 내 생각 아 교황이다 교황 교황이네 교황이 돈을 모시려 많이 모았대 자 끝 난 이제 끌거야 그리고 이번 저 이번 주에 그거 해요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포르투칼 요 끝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쉴 거예요 이사하고 막 그 책상도 새로 사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아마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컴퓨터를 제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거예요 한 주 동안 정도는 그래서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 문어가 뒤져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방송은 더 하지 않고 일단은 이사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 끝나고 자 그래서 포르투칼로도 엔딩을 봤습니다 이제 오리지널은 그래서 이거 안했지 밀라노하고 포르투칼했지 그 다음에 이집트 몽골 무어 그 다음에 시칠리아 베넥지아 잉글랜드 요렇게 있네 이제 오리지널도 얼마 낫지 않았네요 많이 했네 내가 방송 자 요렇습니다 미디물토타르투공 자 오늘 문화대가리가 뒤졌습니다 그죠? 음 좀 더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건 뒤졌다니까 즐겁게 오래 생각합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클러링님 고맙습니다 클러럭님 고맙습니다 클러럭님 고맙습니다 클러럭님 고맙습니다 클러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